쭈욱 한 사람 중에 진짜 마음을 한 번 뺏긴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? 설렜던 사람이 있다. 흔들린다. 내가 흔들린다. 그 와중에 정말 여성적인 매력이 굉장히 컸던 친구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이유였어요. 이 친구는 대중의 남자들의 마음을 뺏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이런 매력이 너무 있어요. 꽉 차있구나.